열네 쪽으로 올라와서 야 이렇게 빈약한 이렇게 빈약한 멤버로 해보자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둘 두 박으로 해야되고 뒤에는 다 생각이 날꺼야 나중에는 서로 들으면 안 돼 해보자 가자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넷 넷 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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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